저희가 이런 정책, 좋은 정책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그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. 저희를 믿어주십시오.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. 우리에게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. 그 12시간 동안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. 저를 믿고 한번 맡겨봐주십시오. 정부가 부족한 점 있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.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국민만 보시면 됩니다. 투표 연기 두 번째 칸만 보시면 됩니다.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.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.